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인수전이 가열되고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sm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복귀했습니다. 심조연 기자입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종가 기준 sm 주가는 11만 6천원 시총은 2조 7,616원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코스닥 시장 9위를 기록했습니다. sm이 코스닥 시장 시총 10위권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13일 기준 jyp 주가는 7만 2천8백원 시총은 2조 5천8백42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11위입니다. jyp는 9일까지는 코스닥 시장 10위였습니다. 엔터주만 놓고 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2020년 상장한 이후 sm과 jyp는 하이브에 의은 2위를 두고 다퉈 왔고 작년 3월 이후에는 jyp가 줄곧 엔터주 2위에 올랐습니다. sm 주가는 작년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주주가치 훼손 비판 이후 지난해 9월 16일 라이크 기획과 계약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18.6% 뛰었고 이수만 대주주의 독점 프로듀싱 체제가 끝나는 등 온라인의 요구가 실현되면서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2대 주주 등극에 이어 하이브의 인수 추진 소식까지 이어지며 이달에만 31.82% 급등했습니다. 13일 기준 sm과 하이브 7조 8,158억 원의 시총을 합치면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다만 단기의 주가가 급등한 만큼 sm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높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증권가의 sm 주가 컨센시스는 13일 종가보다 낮은 11만 2,441원입니다. sm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17곳 중 목표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제한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제시한 곳은 이베스트 투자 증권 13만 원 키움 증권 12만 7천 원뿐입니다. 하지만 이수만 대주주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전원 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 이에 따른 카카오의 추가 지분 매수 의지에 따라 향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하이브의 박지원 ceo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sm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경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 ceo는 전날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sm은 sm만의 가치가 있다며 그 색깔을 계속 지켜가고 하이브는 이들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ceo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거취에 대해선 이수만의 경영 참여나 프로듀싱 참여는 없다. 로열티도 더는 가져가지 않는다고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ceo가 sm 인수전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 tv뉴스의 심주연입니다.